안녕하세요 경제읽어주는남자 김화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의미심장한 표지가 앞에 걸려있죠? 세계화의 종식, 하나의 지구가 분산되는 흐름, 탈세계화의 진전 어떤 이야기인지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이죠? 맥도널드가 이미 러시아로부터 철수를 했습니다. 1990년 러시아의, 그 당시에는 소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소련에 맥도널드가 입점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자본의 상징인 맥도널드가 소련에 입점했다. 어떻게 보면 세계화의 시작,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화, 세계화의 상징처럼 불렸던 이슈가 됐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맥도널드가 이제 입점을 철회합니다. 철수했습니다. 철수하는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는 자국의, 어떻게 보면 짝퉁이죠. 짝퉁 맥도널드 상품을 내걸고 러시아 국민들을 또 유인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는 기회로 삼는구나라고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맥도널드가 1990년에 소련에 입점하면서 세계화가 시작됐다라는 세계화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계기, 상징처럼 불렸는데 이제 맥도널드가 철수하는 과정에서 세계화의 종식을 알리는구나, 탈세계화의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세계화의 종식이라는 이 주제로 칼럼을 얼마 전에 냈는데요. 맥도널드가 이 러시아에서 철수하는 것을 계기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런데 맥도널드만 32년 만에 철수한 것이 아니라 나이키도 러시아 내 매장 116곳을 폐쇄하고 온라인 판매도 중단하기에 이르고요. 이케아도 영업과 스트립을 모두 끊기도 하고요. 코카콜라, 구글, 애플, 스타벅스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러시아로부터 사업을 완전히 중단하거나 부분 철수하는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러시아로부터 철수하는 그 배경에는 물론 러시아로부터의 수요가 주는 것을 의식해서 전략적으로 철수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러시아 수요가 아닌 그 밖의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요를 의식하는 것 같아요. ESG 열풍이지 않습니까? 인권 문제를 무시하는 이런 전범국가의 계속 뭔가 경영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 비즈니스를 계속 영유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러시아를 제외한 그 밖의 또 미국 우방국들로부터의 지탄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로부터 인식을 잘못 제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ESG 관점에서도 탈세계화가 진전되고 있는 모습, 기업들이 철수하고 있는 모습,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가 진전됐다면 이제 디글로벌라이제이션, 탈세계화가 진전되고 있는 그 포성을 알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탈세계화의 진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진전되고 있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이것이 탄력을 받은 것이다. 계기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실적치로 보시는 것처럼 세계 GDP 대비 상품 무역의 비율을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리쇼링을 추진하면서죠. 세계 강대국들이, 주요국들이 굳이 제품 생산의 과정에서 생산 공정을 다른 나라에 둘 필요가 없다. 다른 나라에 둠으로써 우리나라에 정작 고용 창출도 안 되고 고용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소비 회복도 덜하고 결국 우리 자국의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나가 있던 공장들을 다시 자국으로 불러들여야 된다. 리쇼링이 가장 대표적인 경영 전략이자 각 국가의 경기 부양책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리쇼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지만 뚜렷한 성과는 물론 없었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동안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만 해도 세계 모든 다국적 기업들은 공장을 현지화, 특히 현지화함으로써 낮은 인건비를 활용한다든가 해외 시장을 개척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시장에 더 적재적소에 걸맞는 그런 제품을 상품화한다든가 이런 관점에서 오프쇼링, 공장을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런 것들이 세계화의 진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세계화의 진전이 어느 정도 차단되는 흐름, 리쇼링 정책의 추진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가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탈세계화의 진전은 단순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계기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밖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바로 지배적인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미중 패권 전쟁이었죠. 보시는 것처럼 미중 패권 전쟁은 기술 패권 전쟁으로 규명을 많이 하고 있죠. 중국의 AI 논문 인용 점유율이 미국을 이미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계속 향후 첨단 산업을 계속 놓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실제 G2 국가가 미국, 중국이었는데 이제 중국, 미국으로 뒤바뀌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 속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패권을 쥐어잡고 있기 위해서 중국을 계속 겉박하는 거죠. 중국으로부터 공장 철수하라고 겉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중국의 관세를 높게 부유하고 결국 중국에서 공장을 영위하는 것은 기업 관점, 다국적 기업 관점에서 좋은 일이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실제 차이나 엑소더스, 중국으로부터 공장을 이탈하라 떠나가라 하는 그런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세계 경제 트렌드 아니었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중국으로부터 많은 기업들이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HP, Dell, Foxconn 할 것 없이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공장을 나갑니다. 나가고 우리 자국에서 공장을 더 많이 비중을 두자 하는 위쇼링 정책이 가장 주되게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미중 패권 전쟁, 이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어떻게 보면 탈세계화를 만드는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던 이런 중국으로부터 이제 세계의 공장이라고 별명을 붙이기가 그렇게 이름을 부르기가 좀 어색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탈세계화의 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코로나19도 계기가 됐습니다. 바로 두 번째 요인인데요. 코로나19 상황에 마스크 대란이 있어요. 계속 오프쇼링 하다가 마스크 공장 혹은 그 밖의 위생용품이라든가 또 의료용품 이런 것들을 계속 공장을 다른 나라에 두다가 정작 코로나19 상황에 마스크 공장 하나 없어라고 느끼는 그런 선진국들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위생용품이라든가 의료용품 정도 이런 중요한 용품 정도는 우리 스스로 생산하자 하는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요. 글로벌 공급망의 대란이 있었죠. 그런 과정에서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들이 공장을 굳이 다른 나라에 두는 것보다 우리 나라에 두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에도 가장 대표적인 전자산업이라든가 자동차 산업도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굳이 공장을 해외에 둬서 적시 생산하는 것보다는 현지화하는 것이 국내 자국화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선 것이죠. 실제 공급망 대란으로 인해서 자동차 산업이 가장 대표적인 얘기였죠. 그래서 자동차의 생산도 크게 위축되고 지금까지도 이 자동차 부품이나 원자재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동차 공장의 가동률을 제대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지 못해요. 생산도 못하고 역시 수요는 계속 있는데 그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매출로 연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이 자동차 산업의 밸류체인을 보시면 자국 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 없잖아요. 글로벌이 분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를 보면 여기 독일이 있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 유럽 내에서 생산하는 비중도 있지만 아시아 패스픽 또 아메리카 그 밖의 다른 세계 주요 지역으로부터 자동차 산업을 어떻게 보면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자동차가 그 자국 내에서 유럽 내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부터 원자재나 부품을 받아서 생산하는 것이다. 결국 이런 글로벌 밸류체인이 불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대란은 결국 자국화하자, 국산화하자 하는 열풍을 또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탈세계화, 세계화의 종식으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특히 자동차 부품 공급이 충분하지 못했는데 그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하면 차량용 반도체 차질이었던 거죠. 차량용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있어서 그때 마침 미국 정부는 바이든은 뭐를 손에 듭니까? 네, 반도체를 손에 들죠. 손에 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도체 신냉전체제. 다시 말하면 반도체만큼은 미래 매우 유망한 산업인데 우리가 A부터 Z까지 다 하자. 원래 이 반도체 산업의 설계라든가 파운드리와 같은 생산, 시험공정과 같은 여러 밸류체인이 있는데 이 중에 고부가 가치 영역, 설계 영역만 우리가 하고 이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대만이나 한국의 주자 이런 방식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형성됐었는데 이제 파운드리도 우리가 다 하자. A부터 Z까지 차량용 반도체를 비롯한 반도체 산업, 또 배터리 산업, 그 밖의 디스플레이 산업과 같이 미래 유망한 산업만큼 우리가 다 하자. 라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반도체 신냉전체제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도, 유럽도, 대만도, 중국도 기존의 반도체 강국들이 반도체 산업을 자국 내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신냉전체제가 돌입됩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중요한 탈냉전 시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산업이 세계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산업들이 자국 내에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자국화하는 움직임. 이것이 바로 탈세계화로 가는 그런 경로화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세계화의 종식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러시아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퇴출을 하자라는 그런 논의가 G20 국가들의 입장을 보면 첨예하게 갈리죠. 미국과 유럽, 한국, 일본과 같은 주요국들은 미국 편에 서고 또 그것을 기권표를 던진 국가들, 반대의 입장을 정확하게 제시한 국가들 간에 어떤 이분화, 양분화가 뚜렷하게 나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세계화가 종식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구가 하나인 것이 아니라 지구가 두 쪽으로 쪼개지는 흐름, 이런 것들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계화의 종식을 알리는 계기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미 얼마 전에 경희남 강의에서 식량 전쟁의 시대, 글로벌 식량 전쟁의 시대에 돌입된다. 그러면서 식량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과정에서 식료품이라든가 그 밖의 원자재 이런 것들도 서로 다른 나라로부터 조달받는 그런 구조화에 있는데 우리나라도 특정 원자재, 에너지 원자재나 식료품 원자재 같은 것을 러시아로부터 조달받다가 이제 그런 나라로부터 조달받지 마라. 경제 제재도 있고 이 세계가 양분화되는 과정에서 식량 전쟁 뿐만 아니라 각종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이 특정 국가로부터는 유지되지 않을 수 있겠다. 식량 보호무역주의 시대, 결국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상징처럼 말씀드리지만 이런 글로벌 소싱이 불가능해지는 시대, 이런 것들로 확전되는 모습,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세계화의 종식을 알리는 탈세계화가 진전되고 있는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방증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전혀 달라진 시대에 우리는 놓이게 됩니다. 탈세계화의 시대예요. 이제 세계화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 기업들의 경영 전략도 매우 중요하겠고 탈세계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원이라든가 소재, 부품, 장비를 국산화한다든가 그런 것을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 국가 경영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어떤 기업들이 탈세계화에 걸맞게 잘 대응하는가 그런 것들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탈세계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어떤 기업들에게 장기적인 투자에서 결정해야 될지 하는 것들도 고려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 경제읽어두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